워렌 버핏은 흔히 가치투자의 대명사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의 투자 스타일은 가치투자라는 용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 시절 워렌 버핏은 별 볼일 없는 회사를 싼값에 사는 담배꽁초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담배꽁초를 주워서 한 모금 빤 후에는 또다시 담배꽁초를 찾아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알아챕니다. 하지만 찰리 먼거를 만난 후 점차 사업의 질과 성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투자 철학이 바뀝니다. 버핏의 투자 목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없는 주식을 사서 영구 보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재현, 이건님이 지은 투자도 인생도 버핏처럼입니다. 과연 워렌 버핏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투자의 기본 3가지만 기억하라 2. 다섯 가지 투자 조언 3.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 4. 성장 투자와 가치 투자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투자의 기본 3가지만 기억하라 첫째, 자산의 미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버핏은 자산의 미래 이익을 대충이라도 추정하기 어렵다면 포기하고 다른 자산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2022년 버크셔 해소의 주총에서도 버핏은 생산성을 통해 농장과 아파트 비트코인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모든 농지나 모든 아파트의 지분 1%를 사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250억 달러를 내고 사겠지만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을 25달러에 사라고 하면 사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당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7천억 달러가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버핏의 말인 즉슨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라도 되팔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버핏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지, 임대료가 나오는 아파트 같은 생산적 자산과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비트코인 같은 비생산적 자산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수익만을 생각하고 매일의 가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버핏은 자산의 미래 가격 변동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말했습니다. 투기가 잘못이라는 건 아닌데요. 버핏은 자신이 투기를 잘하지 못하며 투기에 계속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말도 안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버핏은 또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뜨끔해지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판, 즉 주가만 바라보는 선수들이 아니라 시합, 즉 수익에 집중하는 선수들이 승리한다고 비유했는데요.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려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가만 바라보는 투자자는 점수판만 바라보는 야구 선수와 똑같습니다. 셋째, 거시경제 예측 및 시장 예측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버핏은 거시경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세우거나 거시경제 예측을 신경 쓰는 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회사의 수익이라는 핵심 문제에 대한 집중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점을 지적합니다. 바로 주식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제공되지만 농장과 뉴욕 부동산의 가격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움직이는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농장이나 아파트는 수십 년도 보유하지만 주가가 급변하고 전문가들이 가만 앉아 있지만 말고 뭐라도 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흥분하기 일수입니다. 원래 유동성은 이로운 것이지만 이런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투자자가 손해보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투자자에게는 시장 폭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했을 때 여유자금이 있다면 말이죠. 바로 2022년 말 기준 버핏이 129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버핏은 글로벌 금융위기 초입인 2008년 9월 골드만삭스 우선주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열심히 투자할 곳을 찾습니다. 투자자에게 공포감은 친구이고 행복감은 적입니다. 우리가 되새겨야 할 버핏의 말입니다. 버핏이 말하는 투자의 기본 자세 다시 요약을 한번 하고 있는데요. 1. 자산의 미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수익만을 생각하고 매일의 가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3. 거시경지예측 및 시장예측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시간 낭비다. 즉 아주 투자의 기본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데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섯 가지 투자 조언입니다. 1. 당신이 좋아하는 회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여기서는 경제적 혜자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핏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회사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이 기준으로 90%를 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신이 이해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버핏은 세상에는 수많은 회사가 있고 대부분의 회사는 상장기업이라서 모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대상을 좁히는 게 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버핏은 단상에 있는 콜라캔을 들고서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며 1886년에 탄생한 코카콜라는 간단한 사업이지만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강조하고는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혜자로 둘러싸여 있는 사업을 원합니다. 중간에는 매우 가치 있는 성이 있고 매우 정직할 뿐 아니라 근면하고 능력이 있는 공작이 성을 지키고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요소가 경제적 혜자가 될 수 있는데 자동차 보험사인 가이콘은 싼 가격이 혜자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차량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까요? 대부분 이 사람은 서비스는 엇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을 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이콘은 저렴한 비용에 보험을 제공하면서 이걸 혜자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멋진 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성을 공격하고 뺏기 위해서 호십탐탐 노릴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혜자를 넓혀야 합니다. 버핀 역시 버크셔의 자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에게도 혜자를 넓혀야 한다고 자주 강조한다고 합니다. 버크셔는 혜자의 악어 상어를 풀어서 경쟁자로부터 멀어져야 하며 이 과정은 서비스, 제품 품질, 비용 우위 때로는 특허, 지리적 위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2. 수치만 봐서는 사지 말아야 할 기업을 산 적이 있나요? 2.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비중은 얼마나 됐나요? 여기서는 능력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핀은 자신의 가장 좋은 매수가 수치로는 매수하지 말아야 하는 기회였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그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나중에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의미이니까요. 이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 즉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알지 못한다면 한 달을 주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무엇이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알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버핀은 이걸 우리의 능력 범위를 정의하는 일로 규정했습니다. 바로 버핀과 먼거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능력 범위입니다. 버핀은 기업 매도를 위한 전화를 받는 순간 기업의 질적 측면을 즉시 이해한다며 지금까지 매수한 기업들을 분석하는 데 기껏해야 5분에서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버핀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능력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능력 범위나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능력 범위 안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뉴욕 증권 거래소에 천여 개의 회사가 상상되어 있다면 그 중 30개 회사만 능력 범위 안에 포함되어도 충분합니다. 다른 자료를 많이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들 회사의 사업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젊었을 때 비즈니스를 공부하던 팁을 하나 알려줍니다. 바로 위대한 기업의 투자하라를 쓴 필리피셔한테 배운 사실 수집 기법입니다. 즉 수소문 기법입니다. 버핀은 어떤 산업을 알고자 할 때마다 고객, 공급업체, 퇴직한 근로자 등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서 사실, 즉 정보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버핀은 이 방법으로 산업에 대해 많은 걸 배우게 됐고 장점은 한 번 제대로 이해하면 새로운 것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40년 전에 리글리의 껌 사업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지금도 리글리의 사업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3. 그동안 어떤 실수를 저질렀나요? 투자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실수를 했는지 묻자 버핀은 실수 목록이 끝도 없는 것처럼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라고 되묻습니다. 이어서 자신과 찰리 먼거 부회장의 가장 큰 실수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투자를 하지 않고 손가락만 빨았던 부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버핀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았을 기회가 아니라 헬스케어 주식처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투자해야 마땅했던 기회에서요. 버핀은 1980년대 중반 무기지 업체인 헤니메이에서도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합니다. 최소 10억 달러, 아니 수십억 달러짜리 실수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자신이 손안의 현금을 많이 쥐고 있을 때 신수를 저지른다며 이럴 때 찰리 먼거는 버핀한테 사무실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차라리 빠에 가라 라고 말했다고 고백합니다. 버핀은 그래도 사무실에서 머물다가 결국 손에 있는 돈으로 멍청한 행동을 한다며 US 에어 우선주도 그래서 샀다고 셀프 디스를 합니다. 이 문장을 보고 놀랐는데요. 버핏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엄원 주식을 사고 싶어서 산 적이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버핏도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버핏은 실수에서 배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해하는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특히 다른 사람이 팁을 줬다고 해서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투자를 하는 것은 실수라고 강조합니다. 버핏은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할 때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제너럴 모터스 백주를 주당 55달러에 사려고 해 왜냐하면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이유를 댈 수 없다면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한다고 주원합니다. 누군가 칵테일 파티에서 이 주식에 대해 말해줬기 때문에 또는 거래량이 늘었거나 주가 차트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려고 한다면 그건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버핏은 말합니다. 반드시 그 기업을 사려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바로 이게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르쳐준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버핏은 말을 끝냈습니다. 주식을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사업의 일부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현재의 허약한 경제 상황과 금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거시경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버핏은 저는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알 수 있는 것인지 구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하면서 질문자가 언급한 건 자신이 볼 때는 중요하지만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반면 버핏에 따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코카콜라나 리글리의 사업은 알 수 있는 것에 속합니다. 중요한지 여부는 가치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매수할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 등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버핏은 거시경제 때문에 기업을 사거나 사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하는데요 1972년 시즈캔디를 매수할 때도 닉슨 대통령이 얼마 뒤 가격 통제를 시행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합니다. 당시 2,500만 달러에 매수했지만 지금은 세전이익만 6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놓칠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버핏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거시경제 예측 때문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거시경제는 읽지도 듣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개 자산우용사의 설명에는 이코노미스트가 함께 와서 고객들에게 거시경제를 설명하면서 시작되는데 그건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비판합니다. 앨런 그리스펀과 로버트 루빈이 양쪽에 앉아서 귀에 대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그들이 무엇을 할지 상세하게 말해준다고 해도 내가 보험사 제너럴이나 이그제큐티브 제트 인수에 지불할 금액이나 다른 어떤 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버핏은 결론 짓습니다. 5. 월스트리트에 있지 않고 오마아에 있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요? 소음을 차단하라는 내용입니다. 버핏은 다른 투자자처럼 월스트리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인 네브레스카주 오마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몽거는 버핏과 같은 오마아 출신이지만 오래전부터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에 가면 아이디어를 얻지만 투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스트리트 같은 시장 환경에서의 불이익은 과도하게 자극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버핏이 말하는 월스트리트의 단점입니다. 버핏은 1880년대에 코카콜라 사업을 약 2천 달러에 매수한 캔들러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그런 기업을 하나 골랐다면 다른 투자는 거의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난 후의 요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버핏은 강조합니다. 코카콜라는 1919년 기업 공개를 한 후 주당 40달러에 거래되었지만 1년 후에는 19달러까지 하락하며 주가가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캔들러도 주식을 일부 팔아치우지만 40달러에 코카콜라 주식을 사고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1998년 코카콜라 한 주의 가치는 500만 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입니다. 버핏은 1년에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만 찾아도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주가의 최대 잠재력이 발현될 때까지 타고 가라고 권하지만 주변에서 사람들이 5분마다 주가를 외치고 코앞에 분석보고서를 들이미는 환경에서는 아주 힘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월스트리트는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월가의 금융회사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활발하게 사고 팔아야 돈을 벌지만 투자자들은 주식을 한번 사서 꿈쩍도 하지 않아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버핏의 일침입니다. 버핏이 투자에 관한 온갖 소음이 난무하는 월스트리트 대신 미국 중부의 조용한 도시이자 고향인 오마아에 사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투자는 장래에 더 많은 구매력을 창출하리라 기대하면서 현재 구매력을 남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즉 장래에 더 많이 소비하려고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행위죠. 이것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이며 투자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농장을 사면 대개 계속 보유하다가 마침내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이들은 매일 15회씩 호가를 확인하면서 콜옵션과 푸드옵션을 사고 팔거나 스트레들과 스트랭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농장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도 월세를 높이려고 개보수 등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40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 기업들의 소유권 즉 주식을 포커칩이나 슬롯 머신처럼 취급합니다. 월스트리트는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보다 콜옵션을 살 때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일짜리 콜옵션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법까지 가르쳐줍니다. 농장에 대해서는 콜옵션을 사고 파는 사람이 없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주식시장이 제정신이 아닌 이렇게 5가지 중요한 투자 투자 조언을 살펴봤는데요. 여기도 너무 중요한 거죠.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 능력 범위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 실수를 버핏도 하고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시경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 안 한다고 하고 소음을 차단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번째 애플 투자 분산 투자 집중 투자 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설웨이가 2023년 1분기 말 기준 애플 주식을 자그마치 1510억 달러 약 200조원 어치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플 투자를 통해 버핏이 말하는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설웨이는 주식을 수년 심지어 수십년 동안 보유할 정도로 회전률이 낮으며 소수 종목을 집중 보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애플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5월 초 열린 버크셔 해설의 주주총회에서 35%에 달하는 애플 비중이 너무 높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애플 비중은 2022년 말에도 39% 였는데 질문자가 잘못 얘기했다고 합니다. 먼저 버핏은 애플은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35%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라며 버크셔의 포트폴리오는 철도, 에너지 기업, 시즈캔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버크셔는 3,251억 달러 규모의 주식 포트폴리오뿐 아니라 가이코, 두랏셀, 벌링턴, 노던 산타페 등 수많은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라는 의미입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치면 비중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애플 주가가 상승을 지속하면서 2023년 9월 말 기준 버크셔의 애플 보유 지분가치는 약 1,6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금액이 버크셔 시가총의 7,850억 달러의 약 20%이기 때문에 버핏은 버크셔의 애플 비중이 35%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찰리먼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즘 대학에서 가르치는 어리석은 내용 하나가 주식 투자에 광범위한 분산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얼빠진 생각입니다. 좋은 기회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투자 기회가 세 개뿐이더라도 나는 그 중 가장 나쁜 기회 대신 가장 좋은 기회에 투자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와 가장 나쁜 아이디어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 투자가 훌륭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남들보다 실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다지 영리하지 않지만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용지능의 핵심 요소입니다. IQ 높은 천재 중에는 자기가 실제보다 훨씬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잘 안다면 이른바 포트폴리오 다학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무시해야 합니다. 집중 투자 vs 분산 투자 1993년 연례주주 서한에서도 버핏이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버핏은 오래전에 먼거와 자신은 평생 투자를 해도 현명한 결정을 수백 번 내리기는 너무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1년에 한 번만 내기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버크셔의 전략은 일반적인 분산 투자 이론을 따르지 않는다면서 전문가들은 버크셔의 전략이 전통적인 분산 투자 전략보다 위험하다고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집중 투자 전략을 사용하면 기업을 더 강도 높게 분석할 수 있고 기업의 경제 특성에 대해 더 안심할 수 있으므로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 버핏은 자신이 위험을 사전적 의미대로 손실이나 피해 가능성으로 정의하는 반면 학자들은 투자 위험을 주식이나 포트폴리오의 상대적 변동성, 즉 시장 전체와 비교한 변동성이라고 주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버핏은 베타와 투자 위험을 동의시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분산 투자 이론을 비판합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이해하기 쉬운 영역에 집중할 경우 일정한 지식이 있고 부지런하다면 투자 위험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버핏이 자주 강조하는 능력 범위와 맞물려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버핏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투자자로서 사업의 경제성을 이해하고 적당한 주가에 거래되며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을 5개에서 10개 찾아낼 수 있으면 전통적인 분산 투자가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개 실적은 감소하고 위험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말하면서요. 버핏은 20번째로 선호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대신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고 위험이 낮으며 이익 잠재력이 큰 1위 종목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버핏이 플로리다 대학교 MBA 학생들에게 한 강연에서도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 버핏은 분산 투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만약 목표가 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인덱스 펀드를 매수해서 폭넓게 분산하고 아예 거래를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일부를 소유하는 결정만 해도 충분히 가치 있을 것, 즉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투자의 세계에 들어가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제대로 기업을 평가하려고 한다면 분산 투자는 끔찍한 실수라고 버핏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기업 6개 이상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버핏의 말은 만약 훌륭한 사업 6개를 찾을 수 있다면 분산 투자는 충분하다는 의미이며 6개의 기업 보유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사업에 돈을 더 투자하는 대신 7번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끔찍한 실수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좋은 아이디어로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들의 베스트 아이디어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버핏은 투자자가 정말 사업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6번째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자신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의 절반쯤 투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산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즉 오렌 버핏이 여러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장 좋다고 하는 기업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버핏이 말하는 성장투자와 가치투자입니다. 오렌 버핏은 흔히 가치투자의 대명사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의 투자 스타일은 가치투자라는 용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950년대 초기 투자 시절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영향으로 별 볼일 없는 회사를 쌍값에 사는 담배꽁초 투자에 집중했지만 얼마 안 있어 이 투자법의 단점을 알아차립니다. 담배꽁초를 주워서 한 모금 빤 후에는 또다시 담배꽁초를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1959년 버핏은 평생 파트너인 찰리 먼거를 만난 후 점차 사업의 질과 성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투자 철학이 바뀝니다. 먼거는 그레이엄 방식으로 크게 성공한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972년 버핏은 순자산이 800만 달러에 불과한 시즈캔들을 2,500만 달러라는 거금에 매수하면서 투자 스타일을 바꿉니다. PBR 약 3배에 달하는 매수 자금을 지불하는 건 그레이엄 방식이라면 어림없는 일입니다. 버핏은 자신의 투자는 85%의 벤저민 그레이엄과 15%의 필리피셔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이 정량적 분석을 중시하며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이었다면 피셔는 정성적 분석을 중시하며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입니다. 버핏은 피셔의 사실 수직 기법 즉 수소문 기법도 자주 활용했습니다. 애플에 투자할 때도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쓰는 손자들에게 제품에 대해 물어봤을 뿐 아니라 직접 사용해봤다고 합니다. 애플 투자만 봐도 버핏이 같이 투자만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버핏은 2016년 1분기에 애플 주식을 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310억 달러를 쏟아 부었습니다. 애플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육박하면서 버핏의 보유 지문 가치도 2023년 9월 말 기준 1,60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버핏은 1.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2. 장기적인 경제성이 좋으며 3.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이 있고 4. 인수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1972년 시즈캔디 인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찍부터 성장도 중시했습니다. 버핏이 1992년 연례주주 서한에서 가치 투자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버핏은 대부분의 애널리스트가 가격의 매력들을 평가할 때 가치와 성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가치와 성장을 일심동체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장은 가치평가에 항상 포함되는 요소로서 그 중요성은 미미한 정도에서 엄청난 수준까지 이룰 수 있고 영향 역시 긍정적이 될 수도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장이 가치평가에 항상 포함되는 요소라는 표현입니다. 성장률을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의 한 구성 요소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버핏은 기업 내재가치 계산을 위해 현금 흐름 할인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래 현금을 적당한 할인률을 이용한 분모로 할인하는 방법입니다. 성장률은 미래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치투자자로 여기는 버핏이 충격적인 말을 던졌는데요. 바로 가치투자라는 용어 자체가 군더더기라고 한 것입니다. 버핏은 투자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면 무엇인지 반문합니다. 버핏은 가치투자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대개 퍼, PBR이 낮거나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이런 속성을 가진 종목을 산다고 해서 가격을 웃도는 가치를 확보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퍼, PBR이 높거나 배당수익률이 낮은 주식을 산다고 해서 가치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버핏은 기업의 성장 자체가 가치를 알려주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장이 흔히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가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지만요. 버핏이 예로 든 건 항공산업입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항공사에 계속해서 돈을 쏟아 부었지만 항공산업이 성장할수록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 커졌다고 비판합니다. 대신 주식, 채권, 기업의 현재 가치는 자산의 남은 수명 동안 기대되는 적정 이자율로 할인된 현금 유치 리브로 결정된다면서 투자자는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계산해서 가장 싼 주식을 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떠나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기업은 거액의 추가 자본을 매우 높은 수익률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며 반대로 갈수록 많은 자본을 매우 낮은 수익률로 사용하는 기업이 가장 투자하기 나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부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한 항공산업입니다. 항공기 구매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 수익률은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기업은 더 찾기 어렵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대개 필요한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 자본 투입 없이 수익이 늘어나는 시즈캔디와 애플이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오렌 버핏의 투자 방법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단지 싸다고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기업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응하는 버핏의 두 가지 방법인데요. 버핏은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첫째,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이 비교적 단순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사업이 복잡하거나 계속 바뀌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버핏이 능력 범위를 강조하고 애플 투자 전까지 어지간해서는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둘째, 매입 가격에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자신이 계산한 가치가 가격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라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상당한 폭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나서야 주식 매수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영향으로 성공 투자의 초석이 안전마진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2년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성장 투자와 가치 투자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성장 투자와 가치 투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투자는 가치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에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투자이니까요. 내제가치는 기업이 마지막 날까지 창출하는 현금을 적정금리로 할인한 현재 가치입니다. 내제가치를 계산하려면 1.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2. 적정금리로 할인해야 합니다. 버핏의 말은 이어집니다. 기업의 성장은 내제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 전력회사들은 성장을 위해 자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버핏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굳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지불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워렌 버핏의 투자 그 원칙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고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성장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성장하는데 너무나 많은 자본을 또 투입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미래의 현금을 많이 버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재현 이건님이 지은 투자도 인생도 버핏처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초반에는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 후반에는 워렌 버핏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워렌 버핏의 인생 철학 분야도 한번 리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도 너무나 투자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니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